감사합니다. 룰빛분들은 너무 답변해가지고 룰빛분들은 2살이 되었고 룰빛분들은 3살이 되었고 룰빛분들은 3살이 되었고 이렇게 여기인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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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빛분들은 그니까 룰빛분들은 아이야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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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고나지 룰빛분들은 그니까 룰빛분들은 왜이렇게 옆에 사인에선 다른 사람을 많이 주든 너무 양성으로 하는 여러분 그래도 되게 좋아요 되게 행복 이렇게 좋습니다 얼마나 뚜껑을 물리지 감사합니다 너무 이 이 아니요 우리 여기 지금 거기 횃불사는 우리 룰빛분들 많이 앉아 계시네요 네 네. 네. 기다려. 뭐여. 내 딸이요. 오빠. 오빠가 못하고 있다고. 오빠는 대학과 이렇게 해야지. 대학과 이렇게 해야지. 대학과 이렇게. 내가 이거 모르겠는데. 너희가 50장이라도 와. 내 시각 안가는데. 네. 네. 아이고. 그니깐. 힝비덕 신음에 줄어들어. 그니깐. 내가. 네. 오늘 나는 어휘의 핵업에 가입한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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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골이 컨벨으로. 예시겠어요. 네. 네. 아휘의 핵업에.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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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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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는 누구냐고 생각해 봐가지고 밖에서 모르고 놀았어 내 기억들이요 언제까지요? 빨리 볼게요 일단 여기 핑크대 애기 먼저 찍어줄게요 네 오세요 먼저 애기 설명해서 찍어줄게요 네 이해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세요 애기 애기 야 뭐하고 싶어? 어 그래 알았어 메뉴 보세요 예수 해도 되지? 너 이모 좋아해? 엄마 시켜놓을 거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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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46. 47. 48. 48. 48. 49. 50. 아, 아아아. 일로 올라갈게. 아, 아아. 일로 올라갈게. 아, 아아, 일로 올라와. 하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너 왜이렇게 귀엽잖아. 안녕하세요. 말도 못한 것도 얘기해서 사랑스러울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이 너무 즐겁네요. 거기서 다시 촬영하고 싶고 인사 드릴게요. 어떻게. 아, 네, 어떻게 찍을까요? 네. 아, 나 좋죠. 네, 마우스 문사 찍고. 아, 네. 아, 네. 이거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아, 네, именно. 아, 네, 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신가요? 주위를 둘러볼 결에도 없이. 다치지 마시고 조심히 조심히 다치지 마시고 자기가 좀 정비 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피도하는데 세상에 우리 어깅 여러분은 자리를 다 양보하느라고 안에도 못 들어오시고 속상하죠? 괜찮아요 다 몸으로 돌아옵니다 괜찮습니다 또한 과연했던 입구가 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어깅에 있는 입구 방금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니 저는 아까 입구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우리 어깅분들은 왜 이렇게 밖에 많이 계시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황 설명이 들어 보니까 제가 고령 시민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셔가지고 여기 멤버들은 다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쳐 나오지 못하신 분들만 좀 더 열 분 정도만 남아 계시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어 진짜 감동을 먹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에너지를 다른때보다 조금만 줬은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너지를 다른때보다 조금만 줬은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갔으면 그 지역분들 우선순위로 보여드려야 해요 그 지역에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고령까지 왜 하겠습니까? 고령 시민들을 보시라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어깅 여러분들이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울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속상에서 괜찮아요 저런 백석에 우리 팬분들이 없어도 저희 입구에서 다 승모를 죽이시는게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게 울어요 눈에 보이는 팬가 팬인가? 그러네요 아 이뻐요 이뻐 떠라니까 이렇게 이뻔네 네 네 세상에 네 내 아이고 뒤에도 계시고 우리 보라친구 여러분 들으세요 제목이 잘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네 악수 한 번에 악수 한 번에 아이고 그 세상에 민호수 왔어 어디 이루고 어디 맨하탄 맨하탄 맨하탄에서 오셨어 아이고 아이고 맨하탄에서 오셨어 멀리로 오잖아 참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엄마분이 통장을 부여해드리네 세상에 이거 어 모멸통장인데 현경선님 통장을 끊어질 수 없었어 어 이부를 응 통장 한 번에 얻었어야겠어 아이고 아름다 아름다 네 아름다 잘 챙기세요 아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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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진짜 아이고 진짜 진짜로 믿을게요 진짜 팬이야. 팬이야. 너무 보고 싶었죠? 봤을 때 손을 풀었던데 우리 눈물 나와봐요. 병을 한번 안아줄게. 이뻐 이뻐, 이뻐. 한 개 다 한 번도 안아줘요. 아이다, 명도를 너무 좋아. 이 땅은 신선을 못해. 이 땅은 신선을 못해. 아이고, 이 땅은 신선을 못해.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파. 가면은 눈물이 난데요. 미쳤다. 이뻐 죽겠어. 네. 아, 진짜 사람이야. 앤기아빠가, 앤기아빠! 앤기아빠! 앤기아빠는 아버님이시네. 나는 앤기아빠가 젊은 때가 나왔어요. 퇴원에서 오셨어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퇴원에서 많이 오셨어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해외에도 많이 오시고 뱉타평을 많이 지나서 내지 말라고 잘 될 것인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서 못 보셨어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과연 앞으로 무대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사는 동안에 즐겁게 달리면서 다시 달려갑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Tel Aviv에서 경영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전전쟁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이제 겉기 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키전 관련돼서 네, 기념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편집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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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청주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만나뵙이 매운데 여기저기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축하하신대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청주에 들어가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청주에 넣고 준비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없었네요 전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너무 행복했어요 눈물을 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우 시작이 다 되셨어요 어? 청주 대구 안산 전 종료 오직 아우 아우 다행히 아우 아우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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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콘서트도 있는데 오늘 피자점에서 콘서트 출연을 촬영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팬미팅까지 지금 촬영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얼마나 참여해주실까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하게 팬미팅에서 5번을 뽑아서 인터뷰를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인터뷰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들어볼까요? 나 반복해서 안 된다 나 반복해서 안 된다 하시는 분 누구를 들지 마시고 자 여기서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 한번 설명해볼까요? 네 몇 살이죠? 그지와 몇 살이죠? 나와리만큼 더 보이죠 몇 살, 5살 15살이보다 내가 가요리자 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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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요 네 3살은 장이도 그 윈타우비를 못해요 네 나와보다 목마리로 본다니까 네 10살 10살 어디있어요 10살 자 10살 10살보다 더 어린 친구 있다 11살 8살 40살 여기 몇 살 60살 ech 10살 5살 6 바 INGO 여기 있는 곳이요, 일곱관! 일곱관 어디있어요? 일곱, 일곱, 세째로 어디있어요? 여기! 맞아요, 이곳은 많은 곳입니다. 일곱관. 일곱관 침묵 한번, 여기요. 그곳이 어디있죠? 네, 한 번, 나와볼까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30 같아요 형아야? 형아, 이놈지?体 이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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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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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직 조금 제가 걸려가지고 이런 걸 아직 안 보고 났어요. 근데 이제 저도 많이 보니까 뭐 간단해 볼게요. 뭐 약간 좀 약주니까 먹으면 열기도 나고 열기도 나서 혈액순아도 되고 좋겠죠? 단군적으로 많은 아이가 아닌 게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단군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숙성시켜봤다가 나이가 자꾸 더 먹으면 머무려가고 또 한 번 드리기 전에 약 처리 해주시고 드시다라고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사장님 이제 사진 한번 여기 찍고 물어 자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하나,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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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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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시기는 여기서 4점! 와, 시기에요. 시기, 시기, 시기. 아, 이거 문제가 대박이네. 네. 잘 먹자! 아멘 아멘